법정 구속 안 한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설령되더라도 몇 달 못합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서 다음 사람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궤변을 무찔러줄 수 있는 논리.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하느냐. 저희가 원래 조국 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 같은 게 나르시시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는 게 저희 지금 사진 자료 하나 나오고 있을 텐데요. 조국 혁신당의 강령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 놀랍게도 대학 입시 기회균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좀 보셨습니까?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이건 한번 국민하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조국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기로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어쩔 거냐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여기 이 기저에는 자기 자식들이 저지른 입시 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으로 이걸 주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러면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조국이 이런 말 했어요. 과거에 한 말이 뭐냐면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그냥 그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우리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까지 나는 무죄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소름 끼치고요. 실제로 그때 탄핵 전국 때 조선 장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대법원 판결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실 최선을 다할 것도 없죠. 대법원 판결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법리만 따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조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국민 사과를 자기 15번을 했대.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런데 그 반면 자기 죄는 억울하다. 한동훈 딸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남탓 물타기 이런 것만 한 거. 검찰 독재 이런 거 한 거는 기억에 선명한데 사과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 5만 명 당원이 모인 게 마치 자기에 대한 면죄부인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 아닌데 날 지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그런 판단을 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쪽수로 그러니까 조국 사태 당시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사태의 종식은 조국의 구속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네요 진짜. 이 구속을 판사가 시키지 않는 바람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야 교수님 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역시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하셨는데 진짜 다 맞는 말씀이시죠. 5만 명이 됐거나 100만 명이나 천만 명이나 그건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실은 그냥 진실인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저희가 팩트를 생각해 보면 조 전 장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상 다 확정 판결을 받았죠.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대입에 대한 기획운동을 운운한다. 글쎄요.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러면서 또 자기와 관련돼서 논란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저희 자식들의 문제와 별도로 저의 재판 문제, 그 문제는 제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도대체 당을 만들고 왜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당명은 잘 지었어요. 조국혁신당. 거기서의 조국은 자연인 조국입니다. 본인을 혁신하세요. 일단 그게 중요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봤어요. 기획균등 그게. 그게 이제 진행자의 질문은 뭐냐면 기획균등 얘기하기에는 당신의 지금 상황이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 또 동문서답을 했어요. 민주당계 좌파 계열의 특징이 동문서답 아니에요?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한 50년 된 거예요. 미국에서. 차별시정 정책이죠. 소수인종, 흑인 이런 분들. 그다음에 빈곤층에 대해서 대학 입시할 때 우대를 해준다는 건데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서 기획균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는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나는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차별이라는 시점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왔는데 마치 내가 유색인종이어서. 그렇죠. 마치 우리 집이 못 살아서 내가 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취급받는 게 싫어. 이미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엉뚱하게 50년 전 생각을 갖다 붙이면서 나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나는 굉장히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그래서 조국 이분은 메타인지가 안 돼 있다.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고? 지금 몇 시고? 이런 걸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안정이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해는 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네. 글쎄요. 2심에서 징역 2년 계속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 안 한 이유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법정 구속 안 한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 가지 정책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 나서 국회의원이 설령되더라도 몇 달 못합니다. 그렇죠.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서 다음 사람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궤변을 무찔러줄 수 있는 논리.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런 짓을 하느냐. 사적 복수를 위해서 공적 체계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두 분이 정말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제3지대에서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진짜 한 10% 가까이 나온다는 거. 정말 이거야말로 국민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안다고 봐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